프러포즈로부터 벌써 한 달 내가 한국에 온 이유 견식꾼은 쭉 나만을 위해 시간을 써줬다 오늘은 그런 견식꾼을 위해 자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다 저기 어깨 견식 스페셜 데이니까 저기에 싶을 때 난でもかなえる日니까 결혼이랑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고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열어놓은 소랍을 내가 대신 닦거나 사용한 손스러운 면번을 버려주는 것도 포함일까? 언젠가 이런 작은 일로 화내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다 더 자고 싶다고 말했던 나의 귀여운 남편님은 일본 참가자 소년호보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크소를 운좌하고 있었다 예측 명명명명명 하늘 내 숙사로 셔 아유 명명명명명명 짜기 그만해 일어나가는 우리 다 죽어 하하하하하하 세 달 전 처음 잘 샀을 땐 겁이 많아서 드라이브 중에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김밥을 받아 먹을 정도로 성장했다 참치 김밥이 참치야 참치 김밥이 참치야 나중에 코드로드가 피크닉도 있고 참치 김밥이 아니라 참치 김밥이 또 타면 안가다 나선을 한다 참치 엄청 좋아한다 응 맙소사 참치 김밥과 치즈 김밥이 반대로 되어 있었다 드르몬쇼 감독님은 이런 기분이었을까 원효대사 해결물 맞는 말이었다 그렇게 30분을 달리고 달려 매..매차 기렛다 어느 허스에 도착했다 스웨! 진짜 쿠키가 정확하구나 밑에 밑에 하고 싶은 곳은 낚시였다 남자의 3대 꿈 게임 당구 그리고 낚시 역시 그런 남자였다 새로 산 녹음기도 돼 안녕하세요 낚시를 하러 온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을 때와는 달게 이제 빨갠 낚시도구를 만드는 그를 보며 주먹도끼를 처음 발견한 쿠서키 시대 사람 마냥 새로운 설렘을 느꼈다 어떻게 기본 호동호토키 낚시를 했었는데 사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타 토끼도 우리의 프라이비에트 하긴 어떻게 하는겨. 언제까지 하는겨.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면 마스크를 살짝 내리도록 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마스크의 문제가 아니다. 해피 파스테이 투 유. 남자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낚시를 하거나 샤발라바 히야. 물고기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지만. 됐다. 됐다. 긁고. 우와. 우와. 비끄러시다. 이상하게도 보는 내가 고민이 생겼다. 라인이 탱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조금 해주죠. 1년 전까지 거의 일본어였던 우리의 대화가 지금은 한국어 비열이 많아졌다. 하지만 왠지 부끄러워서 함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보는 견식 그는 귀여웠지만 한국에서 보는 그는 멋있다. 나의 모든 걸 사포트해주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그가 진짜 한국인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강 바닥에 아마 베스타치가 자고 있을 거란 말이야. 방 가닥에? 방... 방 가닥이 뭐야? 강 바닥에... 서로의 나라에서 상대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극제 커플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가장 멀리 가장 멀리야. 쉬어. 에? 아니... 도착하고 2시간 후 육개장을 먹었다. 역시 이런 데서는 육개장이 진짜 베스트야. 야외에서 함께 먹는 컵라면의 기쁨을 나에게도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건 역시 남자들만의 햄버킹 걸까? 아... 맛있겠다. 둘 셋 쉿 오! 잘하는데 그럴까? 역시 인학 프로젝트는 정말 대박이구만. 일상생활에서 자기는 달콤한 말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개그라찌처럼 장난을 친다. 자고 일어나는 내 얼굴과 뱃살을 괴롭히고 나의 이쁜 사진보단 재미있는 사진을 좋아한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달콤한 로맨틱함 보단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됐다. 이건 진짜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거의 뱃살한테는 하리보야. 아... 또 이렇게 돼서 뭐 했다고? 아니 어떻게 권리를 그게 아닌데 아니 왜 걸리는 거야? 대체 내가 이거 김경식의 반대말은 집중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낚시를 하는 그의 열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오늘도 6시간이 넘었고 걸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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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지막에 헤븐이 찾아봤다. 드디어 왔다. 홉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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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칠해놓으면 얼마나 다행인다. 자기가 잡은 짬뽕을 먹으러 왔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짬뽕 나라 뱃살이 너무 강하니까 매콤해 매콤해 새우고파 따르면 짬뽕 탕수고 아 이게 왜 여기